WGS 의성 WGS 의성은 미국 국방부와 호주 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군용 통신의성 시스템이다. 와이드 밴드 글로벌 SATCOM 시스템 이라고 부른다. X밴드와 카밴드 주파수를 사용한다. MQ-1 프레데터 무인기 등의 WGS SATCOM 송수신기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서 조종사가 조종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작전할 수 있다.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SATCOM 인 DSCS 의성과 GBS 의성을 대체한다. DSCS 3위성은 X밴드를 사용하며 1982년부터 2003년까지 발사되었으며 현재 14기가 사용 중이다. GBS 의성은 카밴드 통신의성이다. WGS1 위성은 무게 3.4톤의 35,900km 고도의 정지궤도 의성으로 2.4기가 BPS의 광대역이다. 14개의 DSCS 3위성 전체의 대역폭을 합친 광대역이다. DSCS 3위성 1개는 8.4기가 헤르츠 6개 채널을 가졌다. WGS6까지 발사되었으며 2016년 WGS7, 2017년 WGS8, 2018년 WGS9가 발사될 계획이다. 보잉사는 최근 WGS10 위주문을 미국 국방부로부터 받았다. 3기가 한 세트로 전 세계를 중계한다. 현재 6기가 발사되어 2개 세트가 구축되었다. 미군의 카밴드 정지궤도 군용통신위성은 2.4기가 BPS 속도의 WGS인 대비해 한국군의 카밴드 정지궤도 군용통신위성은 536Mbps 속도의 무궁화 5호이다. 미국의 WGS는 3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전세계 교신이 되지만 한국의 무궁화 5호는 1기만 사용 중이어서 전세계 교신은 불가능하고 한반도 주변 6,000km까지 교신이 가능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